성지술래 10번째 시간 네 출석체크는 유튜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장의 길 오늘은 족장의 길입니다 영상 다섯번째 영상이죠 다섯번째 영상 보시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다섯번째 영상 보시면 족장의 길 헤브론 아이와 페데 그리고 세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족장의 길이에요 뭐가 족장의 길이냐 이거는 1번 길은 해안도로 해안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고 2번 도로가 이게 산지 라인이잖아요 이쪽은 해안길이니까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부터 세겜 사마리아까지가 이르는 게 중앙산지 지대잖아요 그걸 족장의 길이라고 해요 그 중앙산지 윗길을 그리고 요단강 요단강 쪽에서부터 사해에서 에일라까지 이르는 도로를 우리가 계곡길이라고 하고 이쪽 지금의 요르단 쪽의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빨간색이 비아 마리스죠 이 초록색 부엘세바부터 세겜까지 이르는 이 초록색 도로가 중앙산지 라인의 족장의 길 여기서 말하는 족장의 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명의 족장의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50장의 요셉이 죽죠 그 4명의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후반부 아닙니까? 12장부터 50장의 그 족장이 주로 다녔던 부엘세바부터 세겜에 이르는 요 중앙산지 라인을 우리는 족장의 길이라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이 족장의 길에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해드려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우루에서 그렇죠 시리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부엘세바, 헤브론, 베델, 세겜 요기가 다 족장의 길이에요 오늘은 어디를 보느냐 이 헤브론, 베델, 세겜 세겜이 아니라 세겜이죠 세겜 요 세 군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그렇죠 지금의 이스라엘로 옵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데려가죠? 애굽에 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요 세겜과 부엘세바 사이 이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요 길에서 창세기의 대부분의 지명의 이야기들은 사용되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주로 어디에서 생활해요? 부엘세바, 헤브론 그렇죠 모리아산 자기가 잡혀갔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이삭이 리부가를 자기 또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우물파고 요기 요기 족장 라인이죠 여기가 벌써 이쪽은 해안가니까 초록색이 보이고 요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 이 부엘세바 이게 중앙 산지 라인 이해가 되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 방랑할 때도 야곱은 그렇죠 부엘세바 그렇죠? 장작권 얻는 부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베들렘, 베델 베델에서 야곱이 꿈꾸고 세겜에서 하란 삼촌네 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지금의 요로단 쪽으로 해서 야복강 거쳐서 세겜 가서 살죠 근데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지 야곱 인생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원래 자기가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고 그렇죠? 베들렘, 헤브론 부엘세바 계속 성경에는 이 중앙 산지 라인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세겜까지 이르는 이 중앙 산지 라인이 창세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이 부엘세바 헤브론에 있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세겜에 간 형들한테 먹을 것 주고 와라 그랬더니 세겜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도단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이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서 해안은 원래 전통적으로 무역의 통로였겠죠 그렇죠? 해안길을 따라서 애구방 만나고 누구한테 차로 팔리죠? 보디바레 팔리다가 고샌땅에 있다가 다시 이 형제들은 여기 부엘세바에 있다가 먹을 것 찾으러 왔다가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야곱도 여기를 따라서 오죠 요셉의 생애 이해가 되시죠? 도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죽으면서 세겜에 가서 장사 되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교재에 넣어드렸는데 이거 잘 보시면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와 헤브론은 몇 킬로에요? 40킬로에요 근데 오늘 볼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요 라인은요 요 라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헤브론에서 베들레헴 22킬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8킬로 예루살렘에서 베델 18킬로 베델에서 신로 중앙 성소였죠 예루살렘 전에 14킬로 그 다음에 신로에서 세겜 18킬로 그렇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갈 만한 거였으니 헤브론 부터 보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 제가 써놨잖아요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자 여섯 개밖에 없는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고 해발 900고지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고대부터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진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졌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남사쪽으로 부엘세바 이루는 주요 도로 아까 맨 밑이 부엘세바와 예루살렘 사이가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겠죠 옛 이름은 기랫아르바 기랫아르바 곧 헤브론 기랫아르바 곧 헤브론 마무래 이렇게 나는 지금 헤브론의 모습이에요 현대의 헤브론 그러면 막벨라굴이 어디 있느냐 잘 보시면 여기가 이거 보이세요 이거 건물 이만큼 너무 크게 있는 거 지금 다른 건물보다 유독 눈에 띄는 건물 하나 있죠 여기 지금 이게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을 중심으로 여기가 워낙 고지대니까 해발 900m 헤브론은 지금도 포도농사가 잘 됩니다 헤브론에서 정탑군들이 뭐 갖고 와요 어깨 그렇죠 포도 헤브론은요 헤브론산 포도는요 지금도 굉장히 탐스럽게 이만해요 소환송이가 헤브론을 유대 광야 쪽에서 본 아까는 제가 시내 쪽에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광야 쪽에서 뒤쪽에서 보여드린 헤브론의 전경입니다 여우수화에서도 여우수화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여우수화에서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속한 성읍이죠 레위인에게 속한 성읍이에요 도피성은 딱 요단 동편의 세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북쪽 에서부터 갈릴리오스 요단강이잖아요 요단 동편의 세계 죄송합니다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죠 서편은 갈릴리 위에 호수보다 위에 있는 갈릴리 제데스 세겜 헤브론 근데 왜 유다지파의 도피성 헤브론이 중요하느냐 다윗이 유다지파니까 요기 요기까지 이렇게 유다지파의 땅이 이 밑은 유다지파의 땅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세계 골란 길라나못 그 다음에 베셀 세 개씩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두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데 도피성은 몇 개라고요? 세 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가 중요하죠 갈릴리 게데스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하세지파의 분배받은 땅 납달리지파의 게데스 문하세지파의 세겜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헤브론 도피성 세 개 중에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 그리고 서편의 세계 중에 가장 유명한 도피성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이 도피성 두 개가 족장의 길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관련된 구조는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난으로 의지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고 왜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핵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구입을 누가 죽으니까 사라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구를 구입해가지고 사라를 장사진해 주고 요게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 근거 구절이 된 거예요 요게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샀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래서 나중에 싸움도 나오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주요 족장의 도로에 있으니까 추레구프 가난정족 때 헤브론을 공략하고 왕을 죽였죠 헤브론 정복에 공을 세운 누구 그러니까 갈렙이요 그 85세의 노구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세계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가장 오래된 도시 그리고 여러분 아까 헤브론이 900고지라고 그랬잖아요 고지를 점령하기 힘들까요 고지에서 내려가기 힘들까요 그렇죠 갈렙은 이 900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족의 위기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산지죠 힘든데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리고 후에 레위지파 고아 쪽 속에게 도피성으로 양도됨 유다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받았지만 모두 6개의 도피성 그리고 48개 12지파의 땅 중에 48개 성읍은 누구에게 주죠 레위인에게 주죠 지금은 여우수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죠 왜냐하면 유다지파의 기반이고 도피성에서 아부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등이 이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원래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었잖아요 처음에 통일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으니까 나머지 11지파를 누가 다스려요 이스보셋이 다스리죠 그리고 한지파 유다지파만 다윗이 다스려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년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자 다윗이 통일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열두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헤브론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왕국 분열 후 유다왕 로보아메에 요세화되고 바벨론 포로기완 후 유다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아까 헤브론 신의 전경 보여줬을 때 가장 밑에 큰 건물이 있었죠 이 큰 건물이 막벨라 사원이에요 이 막벨라 사원을 지금 이 높이로 지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두 살 밑으로 죽여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헤롯 대왕이 이 막벨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막벨라 고를 증축합니다 엄청 크게 지어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왜요 헤롯은 저기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막벨라 굴을 2000년 전에 이렇게 크게 지은 거랑 두 번째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한 거 여러분 예루살렘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헤롯은요 건축의 귀재죠 마사다를 짓고 헤로디움을 짓고 그 다음에 마케루스 성을 짓고 여름궁 겨울궁을 짓고 가이사라까지 지었던 헤롯은요 건축의 귀재예요 지금 가면 성지술래 가서 대부분 보는 게 헤롯의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헤롯은요 엄청난 건축물들을 많이 남겨요 그리고 참고로 6월달부터 이스라엘의 단체 관광객들을 지금 봤는데요 그리고 7월부터는 개인 관광객에게도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수요일인데 내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6월 10일에는 저도 얀센 백신을 맞습니다 갈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벨라굴을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아까는 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본 사진이고 막벨라굴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평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알고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막벨라굴은요 유대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유대인 총기난사가 한번 났었어요 극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낳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보는 경전 꾸란에 보면 코란이라고도 하는 꾸란에 보면 거기에서 와도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장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이삭 내 제물로 바쳐라 그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꾸란에 보면 알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바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이삭이지만 걔네 꾸란에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스라엘을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다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중요하고 무슬림도 중요하고 유대인들도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건물 하나를요 반으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노란색은요 무슬림들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고 파란색은 유대교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레아와 야곱은 유대인들만 볼 수 있어요 리부가와 이삭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이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 둘 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기에서도 창문을 뚫어놓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창문을 뚫어놓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셉의 기념 무덤은 가묘죠 실제 요셉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데 이 네 명의 족장을 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가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게 요셉의 기념 무덤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구멍 보이세요? 여기 구멍 네 개 뚫려 있는 거 이 안으로 막벨라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있고 통로가 있고 막벨라구를 내려가는 계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구멍 네 개 여기는 입구 계단이고 여기는 막벨라구로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잘 보시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무슨 구역이에요? 이거 지금 노란색은 무슬림 쿼터죠 이슬람 구역이에요 막벨라구 위에 만들어진 내려다보는 구멍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아까 요기 구멍 요거 지금 네모난 걸 확대하는 거예요 요기 구멍으로 요 밑에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하에 있어요 막벨라굴이니까 지하에요 무덤이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 있냐 계단은 여기 있어요 15개 그래서 막벨라굴 동굴은 지하에 있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옆으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면 여기 막벨라 동굴이 있고 그렇죠 저쪽에 계단 요거 계단이 요렇게 있겠죠 실제로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슬람 구역일까요? 유대 구역일까요? 그렇죠 이슬람 구역이에요 야콥 아비뉴 누구의 조상? 아버지 우리 애들의 아버지 야곱 의 무덤이에요 제 얼굴이죠 예전에 살이 더 쪘던 것 같은 헤브론 성경 구절 이거 제가 계속 설명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유대 지파 한지파 유다지파를 다스렸을 때 7년 6개월 그리고 통일왕으로 33년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40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아요? 세 번 받죠 처음에 사무엘에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지파의 왕으로 한지파의 왕으로 됐을 때 또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뒤에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세 번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은 다윗당밖에 없습니다 헤브론 성경 구절 이 산지를 지금 안악 사람이 있고 왜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굉장히 견고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 가는 겁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헤브론에 아까도 했잖아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랫 아르바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여기서 죽어요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항복하러 옵니다 근데 다윗은 세 명의 아주 중요한 군대 장관이 있었죠 요압 아비세 아사헬 요압 아비세 아사헬 아브넬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얘기를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아브넬이 우리한테 항복하러 올 때 요압아 너 건드리지 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너 걔 건드리면 너 네 집에서 좋은 사람 나오지 않을 거야 백탁병자 지팡이 의자 나병하자 양식이 떨어지 너 이런 사람 나올 거야 막 저주를 해버려요 건드리지 말라고 아브넬 가만히 놔둬라 왜냐면 요압은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를 갈았어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한테 죽어요 전쟁할 때 근데 다윗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압이요 자기 이 궁 저기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아브넬을 어디에서 장사하냐면 헤브론의 장사예요 실제로 지금도 아브넬의 무덤이 여기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톰 오브 아브넬 아브넬의 무덤 아브넬의 무덤 내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오늘 어디에 한 거예요 헤브론 성경의 헤브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이 헤브론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 헤브론 베델입니다 그렇죠 헤브론에서 베델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죠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요 야곱이 그렇죠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곧 그리고 베델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스다 베델 헷세드 그렇죠 자비의 집 베델 바게 베델 단위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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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메스 다 베델 집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름은 루스였고 가난한 정복 존재했고 어느 집화가 먹었어요 에브라임 집화가 차지했고 사사시대 말기에 법괴가 길갈해서 이곳 베델로 옮겨져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종교의 중심지가 사사시대 때 되었다 그리고 사무에는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베델 길갈 미쓰바 그리고 자기 고향 나마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치리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베델의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42명이 암콤에게 죽임당하는 사건도 이 베델에서 발생하고 아브라함이구 구약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자를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고 야곱이 형에서 이걸로 제일 유명하죠 베델은 하란으로 가던 길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 베델에서 설가지 서원을 하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무슨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곳이 베델입니다 왕국 분열 후 북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의 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베델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아모스우나 호세아 아모스는 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한 사람이고 호세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이곳에 우상 숭배 행위를 엄하게 지적하면서 회개치 않을 경우 멸망을 경고하는 곳이 또한 베델입니다 호세아는 이곳 베델을 베델 아웬 원래는 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냐면 다 유다지파의 여기 보시면 헤브론 예수님 당시죠 헤브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베델 베델과 아이가 같이 있죠 지금 보면 베델과 아이는요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30분이면 가는 거리에요 베델과 아이는 거의 붙어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에요 베델과 아이는 약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베델과 아이 이게 3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요 헤브론 베델 예루살렘 이거 세겜까지 이게 족장의 구엘세바에서부터 여기 족장의 길 오늘은 어디 어디 하는 거야 헤브론 베델 아이 세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베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베델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오스만 오스만 터키의 시대의 유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 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단을 쌓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곳 여기가 베델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델과 아이는 거의 붙어있는 성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3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는요 여리고 북서쪽에 있어요 가나안 정복지 중 두 번째 성읍으로 여리고 정복하다가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려다가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매복작전으로 승리하는 게 아이성이죠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800가량의 고지대예요 헤브론이랑 비슷하죠 여리고보다는 1킬로 높아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16의 도시잖아요 고도차가 1킬로 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에서 800 고지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을 지나 베델과 아이사이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자꾸 왜 베델과 아이사이가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등장을 하느냐 베델과 아이는요 가까워요 가까워 베델과 아이사이 아주 가깝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정복 아간 때문에 첫 번째 정복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매복작전으로 이긴다 그 얘기고 훗날 아스레이에서 정복되어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베델 베델 아이 다 북이스라엘이죠 베델이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바벨론 포로게시아이 사람들이 수룩바벨과 함께 귀국했으며 그 후 베델이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왜요 원래 베델과 아이는 베델이 지파의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일명 아야 혹은 아야시라고도 불립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아 평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길가래서 진치고 여리고성을 그렇죠 일주일 만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아이성 정복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게 왜 실패했을까 하다가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여기 그렇죠 아골골짜기에 갖다가 묻어버리죠 탈취물들과 함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이와 베델 요게 3kg밖에 안 돼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냥 막 치고 올라갔다가 두 번째는 그렇죠 성경에 나온 대로 여우수화에 나온 대로 매복 작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아 평지에서 길가래 진쳐가지고 여기서 할래 받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했다가 1차 공격했다가 패하니까 2차 공격은 이 뒤에 매복 공격을 두고 그렇죠 처음에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 군대가 도망치는 줄 알고 쫓아 나왔다가 뒤에 있는 매복 군대가 치는 게 요게 여우수화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여우수화의 이야기를 보면 그 8장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리고에서 이겼어요 기세 등등 하잖아요 다시 길가래에서 모여서 1차 공격해요 대패하죠 왜 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간을 찾아내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본진이 아이 성 앞에까지 갔다가 두려워 떠는 것처럼 다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아이 군대가 어? 쟤네 도망간다 때려 죽이자 하면서 쫓아가요 성을 비우고 그러니까 이 성을 비우고 나오는 아이 군대에서 이 2차 공격했던 본진이 다시 돌아서 붙고 이쪽 베델 쪽에 여기가 베델이죠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 그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베델에서 베델 주위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곳이고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나누는 아이 군대를 완전히 성을 포위해서 매복 작전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1차 3천명 갔다가 패하고 2차 3만명과 매복 5천명 아이 성 여기가 아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 성 터예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베델이 여기고 지금 건물 있는 것들을 보이시죠 이 아이와 베델은 3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가깝다 이게 지금의 아이 성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철기시대의 거주도시와 하부도시와 요새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와 망대가 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은 성경에 아는 지명 몇 개 써봐라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너무 많이 읽죠 뭐 통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창세기 읽고 그러잖아요 세겜을 보면 왜 세겜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지명이냐 예루살렘은 다 알아요 예루살렘 베델레헴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이 여리고 세겜 베델 이 정도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 문화세지파의 남쪽 경계 근처 산악지방의 성읍이에요 산악지방이라는 거 여류살렘에서 얼마나 올라왔어요 66키로 그리고 세겜은 또 중요한 산이 두 개 있죠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아까 예루살렘 남쪽의 교통의 중심지는 헤브론 그렇죠 부엘세바 가기도 편하고 베델레헴 가기도 편하고 남쪽의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의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왔을 때 방문했던 성읍이 세겜 그리고 세겜에 갔다가 베델과 아이 갔다가 헤브론과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부터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야곱이 정착하고 땅을 샀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해요? 디나 강간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원래 나한테 약속했던 서원 지켜라 35장 1절에 이야기하시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죠? 그렇죠 베델로 가죠 그리고 애곱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여기에 안치되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아브멜렉은 이곳에 왕국을 건설하려다 실패합니다 왜? 이 아브멜렉이 누구죠? 기도원의 아들이잖아요 기도원의 아들도 왕될려다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왕될려다가 실패하고 여로보암 1세 분열한국의 초대왕이죠 남북 분열 후 이곳을 왕의 거주지로 삼았어요 분열한국 시대 세겜은 북쪽 열지파의 종교적, 정치적, 왜? 교통의 요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냐? 세겜 신약시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수가성 있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요한복음의 사장에 나오는 모든 배경이 된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유일한 이야기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공간복음에는 사마리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구약시대는 세겜 신약시대는 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어디냐? 세겜 보이시죠? 오늘 지금 해브론 마무리에 똑같은 이름이고 베들렘 베들렘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했잖아요 베들렘 그 다음에 베들과 아이 거의 붙어있다고 그랬죠 3키로 그 다음에 세겜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왜 왜 세겜을 요셉의 유고를 여우사에 보면 세겜에다가 장사했을까 왜냐하면 요셉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죠 원래 열두 아들 하면요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민족을 구원하니까 야곱이요 자기 아들의 학렬 우리로 말하면 학렬로 올려줘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열두 집화를 하면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같으시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이 빠지면서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의 학렬로 들어가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어금 맡기고 막 축복하고 그래서 큰아들 문하세가 분배받은 땅 세겜 아까 문하세의 남쪽 경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할 때 문하세 집화가 문하세 반지파 동편을 받았던 집화 문하세는요 또 땅을 두 군데 받잖아요 요단 동편에 하나 받고 요단 서편 요단 서편 문하세 집화가 받은 땅 그리고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둘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 가운데 세겜의 요셉의 무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여우수와 24장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와서 어디에서 장사하죠? 세겜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가나안으로 의지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디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렇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성은 이곳 세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복음서만 사마리아를 지나냐? 요한복음만만 지나요 왜 그런지는 제가 복음서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가 구약은 세겜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누구의 우물이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이게 세겜의 복원도예요 위에 좀 이따가 세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큰 텔이 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은요 보면요 그리심산 여기 보이세요? 마운틴 그리짐 그리고 블레싱이에요 그리심산에서는 여섯지파가 보여서 뭘 선포하죠? 축복을 선포하고 마운틴 에발 보이세요? 마운틴 에발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아니 그리심산에 여섯지파가 보이고 에발산에 여섯지파가 보이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세겜의 지형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정상은요 약 1마이 1.6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심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리심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여섯지파가 모여 저주를 선포하는 모든 이야기가 들릴까요? 들릴까요? 들리겠죠 이게 그리심산 이게 세겜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섯지파 여섯지파가 모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이 밑에 백성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여우수화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겜은요 이게 지금 그리심산 위에요 실제로 그리심산 위에 가면 헬레니즘 예수님 그 전시대에도 교회와 헬레니즘 죄송합니다 헬레니즘에 올리브프레스 올리브즙 짜는 거랑 와인프레스 헬레니즘 시대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 이거 팔각형 교회 보이세요? 비잔틴 시대 이게 다 그리심산이에요 이쪽은 여기가 도시가 있고 이쪽이 에발산이겠죠 여기 가보면 그리심산 가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죠 저는 성지술래하면 여기를 다 가요 실로 가고 베델 실로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까지 다 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야 너 이제 땅에 들어가면 아직 땅에 들어 모하평지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신명 여우수화 8장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장면 신명기에서는 명령하는 장면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네 여우수화 8장은 그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우와의 괴를 맨 내외 제사장 사람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래서 그리심산에 여섯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여섯지파가 올라가고 백성들 밑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여우수화가 재단을 쌓아요 8장에 보면 그때 여우수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위하여 어디에 재단을 쌓아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렇죠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우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의 명령함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우와께 번제물과 하묵재단을 그의해 드렸다 이게 여우수화 알타 알타는 이게 우리가 영어를 알아도 종교적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알타는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여우수화 알타 단에 있는 알타 베델 알타 다 똑같은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알타는 재단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재단 이거는 에발산에 있겠죠 아마 에발산에 이건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에발산에 여우수화가 이렇게 재단을 쌓았을 것이다 그 에발산에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에발산에 주전 1250년대의 경우에 토기가 발견됐어요 누구 때일까요? 여우수화 때겠죠 그리고 그 여우수화 재단 근처에서 여기 보시면 스크랍 파운드 앳 조슈아 알타 아까 알타가 재단이에요 여우수화 재단에 발견된 인장반지 같은 건데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이 옥은 파운드 인 이집트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스크랍이랑 여우수화 재단에 발견된 이게 여우수화 재단에 발견된 거랑 모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있었겠죠 그리고 투트모셋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출애금했고 언제 가난에 돌아왔는지 역사적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집트에 나와서 중요하는 거냐 왜냐면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직 영향이 완벽하게 배제되진 않았겠죠 근데 항상 보면 이집트에서 제일 동그란 거 보여요 태양 그 다음에 농경 그 다음에 이거 벌레 뭐라고 그랬어요 쇳동구리 쇳동구리가 항상 해를 밀어서 매일 쇳동구리 같은 신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운트인 그리슘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리슘산이고 건너편이 에발산이고 그렇죠 이게 텔발라타 세겜의 옛 도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그 세겜 바로 앞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제이콥스 웰이라고 불러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떴던 우물은 여인으로도 우리의 조상들이 이산에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뒤에 그 우물 옆에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겠죠 요한복음 4장이요 실제로 가면 더 재밌겠어요 야곱의 우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사라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은 교회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이게 돌문하다 보니까 무너지면 다시 쌓고 다시 쌓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지금이 높아져 있겠죠 그럼 지하로 들어가야 원래 야곱의 우물이 있겠죠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다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요셉의 무덤 48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서 아까 세겜 땅 누가 받아요 문하세 지파 그리고 바로 밑에가 뭐예요 에브라임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호사 24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장사해요 세겜에 장사했어요 왜요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예전에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왜 문하세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겜 바로 밑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땅이 되었습니까 이게 1865년도에 요셉의 무덤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어요 아직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이니까 요게 1894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요셉의 무덤을 증개축합니다 요거 동그란 거 보이세요? 요게 실제로 지금의 현재의 요셉의 무덤입니다 세겜에 있는 어디에 비싸요? 세겜 굉장히 가까워요 다 야곱의 무덤 요셉 야곱의 우물 요셉의 무덤 그 다음에 옛 세겜의 터 텔발라타가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세겜을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심산도 올라가 봐야죠 에발산은 사실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만 개방을 해주거든요 에발산은 지금도 자유롭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어떤 집회하다가 방방 뛰다가 30명인가 압사했잖아요 메론산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예배를요 우리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뜹니다 우리처럼 굉장히 어설프게 거룩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걔네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집회하고 이럴 때요 방방 뜨니까 그 엄청난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끝났다고 신나가지고 찬양 부르다가 걔네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30명이 안타깝지만 압사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예배 문화가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굉장히 막 논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를 잠깐 보면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세겐 바로 위에 여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가 사마리아의 도시 지금의 성이에요 지금도 가요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 그 다음에 포럼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세바스티에 있고 여기가 세례요한의 무덤이 어디 있냐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세례요한의 무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마리아 예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의 유적의 모습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족장의 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족장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 그 다음에 신로 세겜 까지 이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족장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면 창세기를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나 북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분열한국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성지술레를 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 성지술레 가서도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좋은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가면 그냥 삐죽한 돌 네모난 돌 세모난 돌 흰색 돌 검은 돌 그냥 돌만 실컷 보고 오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하고 가면 이 돌의 의미 그리고 이곳에 쌓여진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헤브론 아이 베델 세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이 성경의 지명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데 더욱 풍성한 지름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강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